공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새기는 공론화 학교가 개설됐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한국공론포럼은 의정부에서 전국 최초 공론장 설계와 갈등조정학교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민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 힘을 형성해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교육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후원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교육은 주민들이 공론장을 개설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발적 공론장을 통해서 많은 갈등들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많은 시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대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 해결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공론장 설계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앞에서 시민들은 진지합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체임을 확인하며 논의를 통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공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끄럽다는 의미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위정자들과 행정가들이 만들어진 공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변화의 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론화 학교가 새롭게 우리나라의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노력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만들어갈 발전된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